안녕하십니까?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거 좀 하자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이렇게. 남자니까. 아 네, 이건 또 보냐고. 아이고 관심 같아. 이 새해에 우리 김학래 씨가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가 좀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. 웬일이야? 완전 자동차 얘기하려는데. 아니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. 아들 이름이 뭡니까? 네, 김동영. 인물은 어떠세요? 김학래 씨 아들 어떠세요? 김학래 입에서 반반 닮았습니다. 내 아들 맞구나.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. 뭐 큰 욕심은 없습니다. 그냥 뭐 십만 명 정도 이렇게 모았습니다. 야, 심하다. 뭐 한 분이라도 너무나 소중하니까요. 아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.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방송 시간은 저희가 좀 바뀌어요. 네, 새해부터는요. 주 일요일 일요일날 9시에 여러분 앞에. 네. 아주 멋진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궁금한 건 없습니까? 없습니다. 뭐 참 관심이 없어. 자 우리는 여러분께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새해 새롭게 뵙겠습니다. 일요일 9시 기대해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맨날... 안 맞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이건 또 뭐야. 근데 어떻게 하라고. 뭐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. 어떻게 알고. 그렇게 했는 줄 알고. 또 요렇게 한다. 또 요렇게 한다. 또 요렇게 한다. 응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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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